자 오늘은요 그걸로 갈 겁니다 초월자 한 푼만 하면은 초월자라서 초월자 찍고 똥이나 썰으러 가겠습니다 아 초월자를 바로 가볼가 일단 발로란트를 이틀이나 안 했으니까 3일 3일이지 3일을 안 했으니까 좀 86점이니까 14점만 얻으면 되는데 14점을 얻을 때가 이때인데 13점 10점 얻으면 안 된단 말이야 13점을 얻은 적이 없어 손 풀지 말고 바로 가도 되겠다 그리고 손은 애송이들이나 푸는 거 아닙니까 맞아 난 애송이야 확실하게 풀고 갈까 하이 하이 확실하게 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풀고 갑니까? 뭘 풀죠?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대로는 경쟁 좀 못한다 아 적응하는데 하루 오랜만이라서 적응이 안 되네 적응이 안 되네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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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de Tä가 1스태 진 정하iga 에바 이거 도움 안되고 신속이 낫겠다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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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바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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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야야야 효적 화상 지자함은 데리고 있다 집중한 사이드 뭐 좀 날면 되겠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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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